이제 또 한 점 있네요 아 내가 시카메라occup 아닌 것 같다 아 이거 시카메라 니 tread었고'T 먹었다 여기서 머리ök GI 안좋아 안좋아 다 안좋아 2분 남은 물이 이렇게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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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으아 너무 이뻤이 이렇게 물을 한번 묻혀보자 아 이쁘다 깨끗이네 그냥 물에 놓쳐놓게 확 차려놨고 진짜 이쁘네 라켓 basta 흰 거주 못 받고 가잖아요? 예 이제 좋은 거 있으면 흰 점 써보고 그렇지 말아먹으면 놔두고 가고 그래요 예예 전문하는 그래도 미점 보여주면 이번에는 없네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사진찍고 좋은거는 가져가도 그라는 혼잣도 안 가져가고 좋더라구요 예를 들어 또 이쁜 꽃들이 또 한 잔 있네 아니 여기가 돌은 좋은게 많은데 수마가 약하고 예 그러죠 수마가 애매해 요런것들 수마만 잘 되있으면 진짜 이쁘죠 집이 단단한건데 그죠 아들이 남 피는다고 그래 아이고 무섭다 여기다 한 잔 있는데 꽃들이 이렇게 짜다 이걸 한번 찌끄러질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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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후피 내가 꽃이 피었구만 팍 안태여서 그렇지 꽃이 피었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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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저씨는 저 일로 계속 올라가시금마 그래서 요거는 좀 나왔네 그래도 언니가 이렇게 하나라도 버지껄 안하면 안봐 못봐 운동도 하고 부끄러워